며칠째 계속 연락이 아파서 코로나 검사했어요 결과는 6분 뒤 새벽 1시에 나온대요 되는 거였어 1번 고객님 아주 잘 돼요 아주 잘 돼요 또 3분 뒤 2분 뒤 아 아 와 미세 먼지 제가 미국에서 한 6년 정도 있다가서 미세먼지 말만 들었지 이렇게 심한 거 처음 봐요. 중국에서 다시 공장 풀가동 하나봐요. 미세먼지 너무 심해. 조금만 멀리 있는 것도 잘 안 보여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